전국 도사들에게 전우치를 잡게하라! 망나니 전우치! 쓸데없이 요괴들하고 싸움질을 하지 않나? 쟤 복상까지 해와! 니가 전우치란 놈이냐? 하찮은 제주 몇 가지를 믿고 날지는 니 놈이야! 대상을 어지럽혀! 500년은 가둬놔야 정신을 차리겠구만! 왔다! 어제 새벽 5시경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주변 도로에서 승용차 11대와 화물차 등 2선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. 널 잊고 말하라! 500년 만에 깨어나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요괴들이 나타났습니다. 요괴를 잡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습니까? 하담 선생님! 정우치! 정우치까지 불러낸 겁니까? 우치야! 하하하하! 예했다! 부정 받아라! 아파! 이제부터 나도 좀 변해볼까? 왜 자꾸 내 앞에 나타나요? 나 좋아해요? 니 놈이 잘난체를 하다 여기까지 왔구나. 하담은 어땠이세요? 정우치를 데려와라.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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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렵나 정윤계. 넌 결코 진정한 도사가 될 수가 없다. 하하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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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 뭐야 저 미친놈 오밤중에 한복이 있고 저 미친놈 맞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